오늘도 걷는다 나는 보라색 죽이죠? 지금 내가 며칠만에 마스크 지금 오늘 25장 팔아서 완전히 업 됐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이거 봐요 보라색이 이렇게 예쁘다니까 이런 보라색 봤어요? 근데 빨아 쓰는 거야 100% 빨아 쓰니까 엄청 싼 거죠 사실은 구리마스크 비싸요 원단이 빛이 왔다 갔다 자 나는 이제 옷 사이즈 바꾸고 마스크 배달으로 갑니다 안녕 띠